안산시가 올해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을 219대로 확대합니다. 시는 당초 99대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, 수소시범도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19대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.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금은 한 대당 3,250만 원이며, 대상 차량은 현대 넥소 수소차입니다. 신청일 기준으로 한 달 전부터 안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법인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. 수소전기차 구매자에게는 최대 140만 원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연 13만 원의 감면, 공영주차장 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50%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